아 얘네들 여기서 린을 뺏기지 지금 린 안에 그게 있잖아 산미가 있을거야 아마 그래서 쟤네들이 미술을 빼가려고 가져간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서 이대로 임무를 속해간다 한대 때리고싶다 카카시 진짜 아직 린 산미가 아니야? 아 그래? 어 다행이다 내가 나루토 충이 아니어서 그동안 맨날 조마모나무 나루토 덕후란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처음으로 덕후가 아닌 모습을 보였다 항상 우리를 의료인술로 도와줬잖아 즐거운 우리들을 지켜준 소중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니 소중한 동료잖아 그게 린의 일부니까 이제 됐어 너와 나는 처음부터 물과 기름이야 더 이상 얘기해도 시간 남냐 너 아무것도 몰라 규칙을 깬 자가 어떻게 되는지 닌자 세계에서 룰이나 규칙을 어기는 녀석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지 저 멘트는 함부로 더빙할 수 없다 명언이었다 이 여자는 환술에 관련해 불고 싶으면 우리를 쓰러트려 이 여자는 환술에 관련해 불고 싶으면 우리를 쓰러트려 이때 손을 다쳤나 애니에서 만약에 손 다치고 그러면 게임에선 그런게 안나와 왜냐면 어 이용가가 연색 아 연세된다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뭐 팔짤류 이런거 하나도 안나올겁니다 팔이 붙어있는데 팔을 잡아 그러면 애니에서 팔이 잘린거야 어 어 그래서 저번에 지라이아가 팔짤렸을 때 팔을 잡고 있죠 어 그랬었어요 스톰2에서 타이 새끼 아 타이 새끼를 발음 잘해야겠네요 격파하라 오일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틀하라 어 체력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클리어해라 벽에 올라탄 뭐야 벽에 올라탄 저걸 1회 땅으로 떨어뜨려라 어 이번에 벽타기 새롭게 생겼나봐 다시 어 좋은데 인술 3번 마친다 던지기가 한번 히트했다 오케이 아 두루마리를 또 받을수도 있네 번지기는 뭐 수리건 바라는거냐 닌자 누구 없는거 보니까 수리건 맞는거 같은데 아 그게 아니야 잡기같다 번지기 잡기 아니야 아 그러네 이러지 않았어 자 인술 3번 맞춰야돼 어 반둔 하든 코아구의술 하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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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비토 2레벨도 야뽀면 안돼 리그 최강 캐릭터였어 사실 엄청나게 좋았죠 오비토 아 이 자식이 한 번 한 번 한 번 연계 콘모 한 번 해봐야겠다 어 뭐야 여기서 아 화두는 안 날아가네 딱 해주고 잡기 한 번 써주고 일어나서 잡기 한 번 써주고 일어나서 잡기 한 번 잡기 한 번 써주고 어 일어나서 잡기 잡기 한 잡기 한 번 써주고 아 뭐야 어 개많이 남았었네 와 아 이걸 떨어뜨리라고 아 실패다 야 붙어 다시 한번 붙어줄래 잡기로 가자 잡기 잡기 개 좋다 뭐지 뭐야 장난은 그쯤 해두라고 미체 은신술 아 개공포겠다 야 야 현실에서 이러면 진짜 귀신 나왔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 나가겠다 야 진짜 개무섭겠다 야 어허 샛 어 간지였어 이제부터 내가 메인으로 가겠어 서포터 해라 오비토 거의 이때 당시 카카시 사스케급이었다 중2병 카카오와 타히세키를 격파하라 오이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베트남 아 오이를 못쓰구요 어허 어헝 어헝 오케이 일단 오비토 만큼이나 가장 좋은건 뭐다 카카시 잡기 어 좋구요 어 카카시 잡기도 정말 일품입니다 요게 또 중독되면 요것만 씁니다 어 특히 일본 유저들 중에 잡기충들이 개많아요 진짜로 어 야비한것들 야비한것들 와 이건 뭐야 야 이 캐릭터 만약에 진짜 서포터로 풀면 이것 좀 사귀겠는데 지도리 아 방금 연계받냐 지렸다 5비터 좋았어 상대가 들이댈 때 지돌이 아 느리다 지돌이 충 한 번 갈까 저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내가 같이 벽을 타야 돼? 오오 쩐다 오오오 그렇지 뛰어주고 여기다 지돌이 아아아아 어 게임 개 재밌다 어 막 몸이 막 지면 달아오른다야 서른인데야 깨어난다야 운동하는 느낌이야 그렇지아 올랐다 올랐다 그렇지 아 연계 주면서 아 이건 안되네요 좋았어 어 뭐야 얘 왜 안맞죠? 저 순간 있네 안맞는 순간이? 아 아파 가드 한번 해 했다가 여기서 잡기 와 얘 뭐야 오 오오 오오 오 깜짝이야 와 지렸다 백스텝에 오비토 오 반격 버튼 참 맘에 드네요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 한 명이 딱 반격하는게 아니라 서포트가 있는 느낌이잖아 어 으 으 으 아니 아니 여러분 눈 좀 빌려달라니 지금 저기서 카카치가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드립이 마리셀급이야 좋아요 와 여기서 이제 사륜안 개안했네 그누은 사륜깐 카카치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어 와 이러면서 바톤 터치하는 느낌이네요 오 와 야 근데 오비토가 카카시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 잡기나 그런거 봤을때 잡기가 되게 쉬워 어 왜냐면 카카시는 아래쪽으로 잡는데 오비토 같은 경우에는 띄어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상대가 점프를 해도 잡기가 좀 잘되는 것 같아 판정이 좀 위에서 대는 것 같아 잡기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느낌상 받은 오하구 예술 하! 어? 벌려 야 여기서 인쇄해 오우! 으아악 이 허허허 헣 써주고 아 어? 이거 오이 되나? 오 오이 된다 어 좋았어 하아 아 이거 동작 똑같네요 스톰스리라 이건 이해할 수 있어 좋았어 이제 이 피들 다 깎을 수 있어 그렇지 장비 파괴해 죽어 여기서 아 화둔이 거기로 날라가니 화둔 선 그냥 정면하둔 그냥 어 너 있어봐 화둔 그냥 정면하둔 그냥 어 그냥 너 있어봐 화둔 그냥 정면하둔 인마 너 그냥 어 너 있어봐 그냥 화둔 아 뭐야 아 에피소드 하 아 노래 트느라 못 눌렀다 하 카카시 타스케데 어 뭐야 와 아아 매트릭스 지려 그렇게 눌 순 없지 왜냐면 도모다치 닦아라 와 점점 십덕이 돼간다 내가 와아아아아 와 서로 인술이야? 와아아아아 와 이런 합동호위도 있네 와아 와 지린다 야 실제 애니메이션에서도 일어나요? 와 대단한데 와 와 와 와 애니 애니 초월이야? 야 애니에 없는 장면을 넣은 것 같아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그냥 딱 내 방송 보면은 그냥 나루토 딱 저거네 스토리 다 이해되겠네 애니메이션 안 봐도 이 정도면 올라ference 야 아직도 산 넘어 산이야 오우 아카시 안돼 안되돼 으어어어어 으어어 괜찮아 린 가케지 가만둬 괜찮아 가케지 난 이제 튼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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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만 상금인자가 낸 기념 기념 선물을 안줬어 가케지 뭐가 좋을지 뭐가 좋을지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야 생각났어 안심해도 돼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건 아니니까 내 사규란을 줄게 아니 아니 왜 두개를 줘야 여러분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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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순간 카카시가 제 손까지 잡은 줄 알고 진짜 나쁜 놈이다 생각했다 내가 어 착각했다 얼른 빨리 가 가라고 나댄시 잘 살아야 돼 린 널 좋아했어 가 가라고 어 내가 예언했네 둘이 손 잡네요 야 소리 봐 와 처참하다 처참해 갔어요 린을 부탁한다 그 시것소 자 그 시아